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오지억 게임을 제외하고 2021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중 최고의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아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괴물과 디피는 내 드라마 역사의 고전으로 남게 되었어. 나는 이 구역의 미친 엑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어. 하나의 에피소드가 단 30분밖에 안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든 훌륭한 작품이었어. 2021년에 방연된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갯마을 차차차가 최고의 드라마였다고 생각해. 빈센조, 우그투헤븐, 그물, 마이네임, 디피 등이 올 한 해를 빛낸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 사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올해는 내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드라마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어. 올해 내가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한국 드라마는 너논, 갯마을 차차차, 우그투헤븐과 이 구역의 미친 엑스 정도였던 것 같아. 2021년에 빛낸 최고의 드라마는 뭐니 뭐니 해도 마이네임이 아닐까? 2021년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철인왕과 슬기로운 의사승활2가 최고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 지성이 주연으로 출연한 악마판사가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였어. 지성이라는 배우를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빈센조, 깊이, 마이네임, 우그투헤븐, 로스콜, 그리고 달리와 감자탕 등의 드라마가 2021년을 빛낸 최고의 작품일 거야. 2021년에 방영한 한국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좋았지만 갯마을 차차차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드라마였어. 빈센조와 택시기사,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는 2021년을 빛낸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좋은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개의 드라마를 뽑으려고 하면 지리산과 갯마을 차차차를 선택할 것 같아. 2021년 내가 시청한 드라마 중에서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최고의 드라마였어. 이 드라마는 내가 건너뛰지 않고 본 드라마 중 하나야. 올해는 정말 좋은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최고의 드라마를 고르기가 힘들지만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본 유미의 세포들을 선택할 것 같아. 영화 택시 운전사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2021년 내가 본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었어. TV에는 분명히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와 함께 멋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넷플릭스도 Move to Heaven과 My Name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 겨울에는 어떤 드라마가 방영될지 기대가 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